안녕하세요. 저는 보보.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오늘 개수 TSC 제4부분 강의할게요. 이번에는 제가 100의 질문을 준비했어요. 이 100의 질문은 2022년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료 필요하시면 메일로 보내주세요. 삼성산의 시험이에요. 6. 니 매이티엔 칸 보즈 뭐? 니 매이티엔 칸 보즈 뭐? 매일 신물을 읽으세요. 매이티엔 매이티엔 매일 칸 보다 보즈, 보즈, 신문지, 신문 다 돼요. 니 매이티엔 칸 보즈 뭐? 매일 신물을 읽으세요. 워이채 칸 보즈, 워이채 칸 보즈. 저는 신물을 읽었는데 이젠, 이전, 연내, 전내 다 돼요. 칸 보즈 전에, 이전에 나는 신문을 읽었는데 그런데, dünya 위해서, 현재電視 신원은 ng Partnership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電視 신원은 crisis에 많은데 그런데, 하지만 현재, 지금데니시 TV, 발생 큐요 çünkü 뉴스가 검색이 발달 daqui. 요즘 lasc Fake 뉴스에 같은 거 scholarships 이젠 쩜쩜쩡 당시 현재 쩜쩜쩡 옛날에는 이전에 이런 습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이런 양식을 많이 사용해주세요 특히 습관에 대해 많이 얘기해주세요 지금은 TV 뉴스가 발달해서 다카이 소지 저능 칸신문 다카이 소지 저능 칸신문 다카이 소지 핸드폰 저 바로 능할 수 있다 칸신문 뉴스를 볼 수 있다 핸드폰을 켜면 뉴스를 바로 볼 수 있다 다카이 소지 저능 칸신문 소지 칸신문 요 화면 요 성인 更具体 소지 칸신문 요 화면 요 성인 更具体 핸드폰 그루 뉴스를 볼 때 화면도 있고 소리도 낫고 더 국제적 기여서 소지 핸드폰 칸신문 뉴스보다 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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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성인 소리 요 화면 요 성인 화면도 있고 소리도 있다 더 구체적이다 그래서 나는 뉴스 안 봐요 나는 신문지 안 봐요 이런 뜻이야 소이 워브 칸신문 칸신문을 안 봅니다 공아 상자 报纸 시청 good 报纸 신후 이 한국어 번역할 때는 뉴스 다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근데 报纸 는 신문지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종인 근데 신후 는 뉴스 소시 소시 소비 듣도 되고 봐도 됐다 看报纸、看新闻、听新闻、看得听报纸는 안 돼요。 뉴스 이거 신문지를 보야돼요. OK? 그래서报纸와 신문는 두 개 명사예요. 다 라요.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你每天看报纸吗? 我以前看报纸,但是现在电视新闻很发达,打开手机就能看新闻。 手机看新闻有画面有声音更具体,所以我不看报纸。 7.你在做什么事的时候最高兴? 你在做什么事的时候最高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쁘세요? 再는 하고 있다.做什么事,做什么事, 어떤 일을 하다,的时候,的时候, 뭐뭐 때,最 가장 제일,高兴, 기분다.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쁘세요? 我和家人在一起的时候最高兴? 我和家人在一起的时候最高兴? 나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즐겁다, 가장 기쁘요. 我和家人和 누구在一起,和 누구在一起, A和 B在一起, A와 B 같이 있을 때, A와 B 함께? 我和家人聊天,看电视,旅行都能让我消除压力. 和家人聊天,看电视,旅行都能让我消除压力. 和家人聊天,看电视,旅行都能让我消除压力. 또 뭐든 다 능할 수 있다 나에게 나한테 스트레스를 핵소할 수 있다 이 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행동, 어떤 행위, 어떤 일의를 나에게 나한테 스트레스를 핵소할 수 있다 그러면 모 모让我消除压力,喝酒让我消除压力 抽烟让我消除压力,旅行让我消除压力 능 들어가도 괜찮아요 어떤 행동 하면 모 모 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好 我滑雪的时候也很高兴 我滑雪的时候也很高兴 滑雪 스키, 스키, 스키,滑雪的时候 모 모 때,也很高兴 도 즐겁다, 도 기뻐요 도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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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요 滑雪的时候也很高兴 스키를 탈 때 도 즐거워요 因为我的爱好就是滑雪 因为我的爱好就是滑雪 且趣味과 스킨이 있기 때문에 我的爱好 나趣味, 나이趣味 就是 바로滑雪입니다 因为 모 모 때문에 왜냐하면, 왜냐하면, 다 돼요 여기서는 때문에 라고 이해하세요 花雪让我身材飞扬 花雪让我身材飞扬 스키를 타면 기분이 좋아지다 身材飞扬, 사자성어, 기쁘다 高兴이랑 똑같아요 사실 高兴이랑 똑같아요 사실 高兴은 그냥 간단해요 간단한 표현, 입문표용이에요 身材飞扬, 사자성어, 기쁘다는 뜻이에요 기분이 좋다도 돼요 什么让我身材飞扬 이 문장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나 어떤 행동하면 나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什么让我身材飞扬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运动让我身材飞扬 唱歌让我身材飞扬 아무거나 활용해주세요 사자성어예요 말은 수준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你在做什么事的时候最高兴 我和家人在一起的时候最高兴 和家人聊天、看电视、旅行 都能让我消除压力 我滑雪的时候也很高兴 因为我的爱好就是滑雪 滑雪让我神采飞扬 如果请外国朋友吃饭的话 你会请他吃什么 如果请外国朋友吃饭的话 你会请他吃什么 만약 外国朋友吃饭的话 外国朋友吃饭的话 什么时候 如果的话 如果的话 만약 什么时候 나눈서 써도 괜찮아요 연결 써도 괜찮아요 만약 什么时候 请 请 초대하다 밥을 사준다 什么 사준다 什么 사준다 한통 내다 答对요 外国朋友한테 밥을 사주려면 사주다면 你会请他吃什么 会什么 하려고 하다 什么 할 것이다 请 초대하다 한통 내다 什么 사줄 거예요 可한데 什么 사줘요 答对요 外国朋友来韩国的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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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운이면 的话 什么다면 如果 앞에 붙어서도 괜찮아요 如果 如果 여기다 넣어도 괜찮아요 如果外国朋友来韩国的话 외국 친구 韩国에 운다면 我会请他们吃韩国烤肉 我会请他们吃韩国烤肉 烤肉是韩国的传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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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传统美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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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什么季节都能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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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而且烤肉店的气氛很不错。 而且烤肉店的气氛很不错。 他们一定会喜欢的。 他们一定会喜欢的。 吃什么? 如果请外国朋友吃饭的话, 你会请他们吃什么? 外国朋友来韩国的话, 我会请他们吃韩国烤肉。 我会请他们吃韩国烤肉。 烤肉是韩国的传统美食。 不但韩国人喜欢吃, 外国人也非常喜欢。 烤五花肉肥而不腻, 什么季节都能吃。 而且烤肉店的气氛很不错。 烤肉店的气氛很不错。 他们一定会喜欢的。 九 你亲眼见过喜欢的明星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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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亲眼 직접, 직접 보다. 직접 보다. 당신 좋아하는 스타를 직접 만나본 적이 있어요? 직접 만나봤어요? 见过, 만나보다, 만나본 적이 있다. 喜欢的明星, 明星, 스타, 스타, Bran星. 轻轻的明星. 본着 있어요? 原来警团들이? 偵无情, garbageon região 我不欣信 , 优信 Staat舞三組 是畜信 我不注信 , 죄신은 동사예요. 나는 이런 행동 안 해. 나는 턱칠 안 해요. 예, 매여见过 민싱. 예, 매여见过 민싱. 스타일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매여见过 본 적이 없다. 이거 요배수 있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매여见过. 매여见过. 똑같아요. 본 적이 없어. 민싱. 스타일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가는 곳은. 음,我去的地方 내가 가는 곳. 예, 도,很少, 많이 없다, 적다,有 민싱 출신. 스타가 나오지 않아요. 출신 나오다, 나타났다, 나와요. 다 돼요. 제가 가는 곳에서도 스타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잘 안 나와요. 예, 틀면 제가 스타벅크스 가는데, 근데 저기서 영롱이 없어. 그러면, 제가 가는 곳에서도 스타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잘 안 나와요. 듣자 하니, 지청, 공항, 헌 롱이 쉽게 어떤 일이 생기다. 헌 롱이, 헌 롱이는 쉽다는 뜻이에요. 롱이 뒤에서 동사부터 써주세요. 어떤 행위, 행동과 쉽게 할 수 있다. 어떤 행위를 쉽게 나타날 수 있다. 쉽게 하다. 很容易做, 쉽게 만들 수 있다. 很容易說, 쉽게 말할 수 있다. 很容易学, 쉽게 배울 수 있다. 遇到, 만나다, 보다. 명심, 연예인. 听说机场很容易遇到明星 공항에서 스타를 쉬게 만날 수 있다고 들었는데 可是我一次也没见过 可是我一次也没见过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可是我一次也没 뭐 먹고 一次也没 뭐 먹고 이 양씨를 잘 기억해 주세요 한 번 해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一次也没听过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一次也没吃过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一次也没去过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어요 也是죠 많이 사용해요 可是我一次也没见过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你亲眼见过喜欢的明星吗? 我不追星 也没有见过明星 我去的地方也很少有明星出现 听说机场很容易遇到明星 可是我一次也没见过 可是我一次也没见过 但是我一次也没见过 但是我一次也没见过 유창하게 말해주세요 转이 있게 转이 있게 机械 같아 转이 있게 机械 같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반복적 읽으면 那个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했는지 好 往远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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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远 이 단어 모자 또 TSC에서 많이 물어놓은 질문이에요 모자 등산할 때는 당신 반드시 상고대기까지 울으세요? 저는 반드시에요 여러분은 몰라요 그래서 제 제 입장에서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에요 여기서 네 얘기하면 안 돼요 대화 시다 차이 아세요? 대는 항상 어떤 생각이나 논리 문제 그렇게 얘기할 때는 대 맞습니다 100% 정확해 만점이야 그러면 대이고요 근데 보통는 시다 네 나도 이렇게 생각해 당신 말이 맞아 시다 시다는 더 많이 사용해요 맞아요 대화 시다 파산就像挑战 대화 시다 대화 시다 파산 就像挑战 대화 시다 뭐 뭐에게 있어서 뭐 뭐 입장에서 말하면 나의 입장에 얘기하면 파산 파산就像挑战 파산 등산 就 바로 상 뭐 뭐처럼 뭐 뭐 만큼 뭐 뭐 왔고 갔다 就像 A就像 B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A와 B 비슷한다 A는 B처럼 A B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挑战 도전 잘 기억해 주세요 도전 挑战 도전 도전 挑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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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요 挑은 挑은 삼성이요 挑 삼성 삼성 여기 왜 일일성으로 나왔어요 중국어 성조는 되게 복잡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중국어 배울 때 발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외우만 해서서 성조도 신경 안 써서 긴 문장 얘기할 때는 진짜 뭐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성조 되게 중요해요 대화 라이소 파산 저상 挑战 저한테는 등산 도전 처럼 느꼈죠 요 지효 도다 샨딩 자이선 천공 지효 도다 샨딩 자이선 천공 지효 자이 연결 서요 지효 자이 지효 자이 뭐 뭐 해야지만 비로소 뭐 뭐 한다 이런 조건 있어야 이런 교과를 생겨요 이해해요 지효 에이 자이 비 에이 있어야 에이 이뤄야 에이 나타내야 비 이런 교과를 생겨요 어 비 이 행동을 계속할 수 있다 이때는 지효 뭐 뭐 자이 에이 예를 들면 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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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자이 후이 행복 건강해야 행복해요 이해해요 음 이 조건이 있어야 이 결과 이 느낌이 받을 수 있어요 지효 도다 샨딩 삼 곳 대기 지효 도다 샨딩 삼 곳 대기 도탈 해야 잘 샨 전공 샨 샨 은 두개 뜻이 있어요 하나는 계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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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에요 계산하다 그 숫자와 관련되고 있어요 둘째는 새치다 뭐뭐까지 얘기할 수 있다 음 예를 들어 타 샨 펴량 타 헌 펴량 와 타 샨 펴량 말투 달아요 타 헌 펴량 음 예뻐 그녀는 예뻐 100% 예뻐요 타 선 펴량 음 어느정도 얘기하면 예뻐 근데 100% 예쁜 거 아니야 말투에서 선 들어가는 대충 비격적 그런 말투 있어요 타 선 펴량 음 예뻐 까지 얘기할 수 얘기할 수 있어 근데 확실히 100% 그런 말투 아니에요 음 순해요 只有 到達 샨딩 才算 成功 삼국 대기 도착해야 성공하다 그래서 无论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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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치 바다 샨딩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끝까지 삼국대기에 울을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우 런 또 많이 연겼되었어요 뭐뭐에 관계없이 아무리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 런 또 이거 또는 얼마나 우런 또 이것도 많이 연겼되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라도 또 회 젠치 바다 샨딩 회 는 뭐뭐할 것이다 젠치 꾸준히 끝까지 뭐뭐한다 바다 바는 울다 도는 뭐뭐까지 샨딩 산 꼭대기 아무리 힘들어도 라도 나는 끝까지 산 꼭대기에 울 것 입니다 샨딩 샨딩 굉장히 많으니깐 이집 든 바구 이집 棒 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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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吃 최고기 다 등등 tych 등등 ㅇ 등등 уз ted 등등 sequential 登 dzleri Tous analytical 꿍 nuts 概 employees crumbs 간,成就感, 성공한 느낌이에요. 성취感,有成就感. 정상에 울을 그 순간에 매우 포람차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爬山的时候,你一定会爬到山顶吗? 是的,对我来说,爬山就像挑战. 只有到达山顶才算成功. 只有到达山顶才算成功. 所以,无论多累,我都会坚持爬到山顶. 山顶的风景一级棒. 登顶的那一刻,非常有成就感. 오케이,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료 필요하시면 메일 보내주세요. mp3, 자료, 그리고 영상 뭐든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我们下次再见,拜拜.